안녕하세요 미니멈으로 맥시멈을 만드는 남자 림맥남입니다. 오늘은 최소만의 도구로 최대한 많은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원테이크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운동 8가지를 보여드릴텐데 제가 어떤 운동을 집안에서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첫번째는 제가 물을 손에 들고 있는데요. 운동 시작하기 전부터 운동이 시작되는거에요. 그래서 물을 항상 많이 마셔가지고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지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땀을 흘려도 이제 수분이 몸에 충분히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운동하기 전에 일하면서 계속 물을 꾸준히 마셨어요. 저는 우선 모든 운동을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맥시멈으로 할거고 그걸 두번 할거거든요. 그래서 팔굽기 한 50개 하려나?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sequence 그리고 그 다음? 바이셉 크러 too 바이셉 크러 이게 요가매트인데요. 요가매트를 영רב시 반전해서 군대 이후로 이렇게 운동하는 건 처음이네요 항상 모든 건 자세가 중요해져서 무게 무관한 자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숨이 아파요 겉도 좀 바꿔서 어우 불아빠 그리고 다음은 뭐? 밀리테리어 밀리테리어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춤이 힘들거든요 자, 다음은 점핑제 밀리테리어 정말? 매일 아침 열 오케이 뭐지? 점핑제 오! 아! 아! 허벅지를 90도까지 올릴 건데요 30개 해 보겠습니다 30개 해 보겠습니다 넷 다섯 사나 넷 넷 괜찮 아, 런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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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힘든데? 오케이, 뭐지? Squats Squats 하나, 둘, 숨기 하나, 셋, 넷 다섯 열, 넷, what's up? 마지막은 abs 오케이, 다시 한번 한 번 더 준비, 준비 자 90% 50% 50% 80% 90%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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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